비아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렛드아플입니다! 저는 렛드아플의 리더와 기타의 영준입니다. 저는 드러머의 요석입니다. 저는 베이스턴트의 광현입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섹시한 쇠코트의 보컬 규민입니다. 렛드아플입니다. 네 방금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정말 재밌는 질문도 많았고 저희가 또 좋은 말들이랑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꼭 했었으니까 8월 22일에 발매되는 거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입해주세요. 와우! 처음으로 데뷔했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7월 31일에 저희는 렛드아플의 데뷔할 때 키스찬을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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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인스타그램이 많아서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렛드아플과 렛드아플과 함께 렛드아플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렛드아플과 함께 렛드아플과 렛드아플과 함께 렛드아플 렛드아플과 함께 렛드아플 렛드아플과 함께 렛드아플과 함께 렛드아플 잠시 후에